2020년도 9월 7일 9시 25분 제 시황분석대로 주가가 이 구간에서 2373이라고 그랬죠 이 구간입니다. 이 구간을 이제 결국은 뚫었어요 뚫었으면 이것으로 2360, 76까지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힘으로 밀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주춤주춤거리면 밀려요 그래서 힘으로 뚫고 올라가야 된다 얼마까지 2376까지 2376. 몇인데 조금 더 여유있게 잡으면 2377입니다 자 거기가 이제 거기가 오늘 아주 중대 맥점이에요 거기를 뚫으면 상방이 아주 강하게 열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무조건 힘으로 밀고 올라가서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사람들의 물량을 뒤집어 까야 돼요 자 뒤집어 까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요 그 얘기가 뭐예요 그냥 그냥 손질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어영부영 어영부영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영부영 어영부영 하면 그 구간에서 힘이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사람들의 힘이 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몰려버린다니까 그래서 2376, 77에서 그냥 무조건 거기서 꺾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를 돌파를 하면 무조건 터진다 그랬잖아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그래서 요 구간을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 선물옵션 뭐 대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걸 잘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주가는 지금 이제 상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추가로 올라가느냐 자 오늘 미국장이 쉬는 날이거든요 오늘 미국장이 미국 본장이 쉬잖아 본장이 쉬는데 잘못하면 하방압력이 강하게 올 수 있는데 2376.7 쳤습니다 자 요 틈새를 이용을 해서 강하게 오늘 주가를 미국 시장이 하루 쉴 때에 강하게 뚫고 올라가야 돼 뚫고 올라가서 또 조정을 받아도 또 미국장이 만약에 이제 다다음 날 이제 내일이죠 내일 만약에 주가가 이제 만약에 추가 하락을 강하게 온다라고 해도 우리가 또 떨어지면 또 더 이상 추가 조정이 온다라고 그래도 그 위험 충격을 회피를 하려고 그러면 오늘은 일단 많이 뚫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미국장 쉴 때 그래서 그 틈새를 공략을 해 가지고 이제 자꾸 우에서 추가 하락을 멈추고 자꾸 상승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힘에 압력이 점점점점 많아져야 그래야 이겨나간다는 거지 자 결국은 2376.72 거의 뭐 제가 말씀드렸던 요 구간에서 주가가 지금 한번 강하게 상승을 쳤던 이렇게 계속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이렇게 올라왔잖아 올라왔는데 왜 여기서 운봉이 터질까 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2300 오늘 아침장은 2362 자 2362.50에서 한 특도 안 빠지잖아요 지금 그죠 자 여기서 한 특도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보고 선물옵션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무조건 손절 거 잡고 선물 매수 그 다음에 요 구간을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 요 구간에서 무조건 수익실현을 할 사람들은 여기서 수익실현을 하고 아 여기 쉽게 돌파를 못한다며 지금 그러면 손절 거 잡고 매도로 때리는 거예요 매도로 때려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수익실현하고 그러다가 얘가 또 다시 올라가서 이걸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아 추세가 상방으로 더 가겠다는 거네 뭐 이런 이제 그런 예측을 자꾸 해보려고 해야지 그래야 아 너 뚫고 올라가 어 그럼 지금부터 추세가 바뀌는 거네 그러면은 더 기다려 보고 있다가 아 나 상방으로 손절 거 잡고 지금서부터는 매수로 때릴 거야 뭐 이런 전략을 짠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막연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안해동해서 얘가 빨간색 들어오니까 야 이거 더 올라가는가 보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주가가 빠지면 손절도 못 치고 대응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앞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오전장에는 조정이 오면 무조건 매수가 유리하다 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이미 내드렸습니다 자 잘 지켜보시고요 2377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이제 주가의 흐름이 달려 있다 제 이야기대로 분명히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선수들은 손절 거 잡고 미리 들어가지만 선수가 아닌 사람들은 조금 덜 먹으면 돼요 그 대신 어이쿠 이거 봐 뚫고 올라가잖아 어이쿠 자 이렇게 덜 먹더라도 확인하고 들어가느냐 그러면 좀 안전하기는 하지 근데 남들보다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든가 조금 더 비싸게 매도를 때리든가 뭐 이래야죠 그래도 그게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게 이게 추세라는 게 언제든지 위아래로 돌이 돌변이 될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이 시장에서 백점 백승을 할 수 있다 자 결국은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사람들의 힘 싸움인데 그 힘 싸움이 지금은 오전장에 아주 매수가 유리하다 매수의 힘이 더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강하긴 강한데 그 강한 힘이 어중간하게 적당하게 그냥 지키는 선으로는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상대하고 이제 전쟁을 하다가 저놈의 목 아킬레스 거너가 한 방에 잘라야 되거든 그래야 상대방이 그냥 모가지가 한 가만에 다다닥 하고 나가야 아이쿠 이러고서 야 이제 나 죽었구나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포기를 하든가 이러지 어중간하게 앉아가지고 우리가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자 아무튼 잘 지켜보시고요 지금 상방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자 2376,77을 뚫었잖아 자 뚫었으면 이제 더 상방을 쳐야되요 더 상방을 그러면 이제 상대패를 들고 있던 애들의 힘이 우죽손처럼 막 분쇄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우왕좌왕하는 거지 야 이거 덧배팅해야 돼 아니면 여기서 꼬리 내리고 접어야 돼 뭐 뭐 이렇게 뭐 작전 교란이 올 수 있도록 막 혼란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냥 이 시장에서는 딱 한 가지 밖에 없어요 돈질밖에 없습니다 돈질을 어느 구석에 어느 시기에 과감하게 돈질을 하느냐 거기서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 구간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주가는 상방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꾸역꾸역 어떻게 됐든 미국장이 어떻게 가든지 말든지 급락이 오든지 말든지 나는 갈 길은 가겠다 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 종합주가에서 그 흐름이 지금 녹아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아 2380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하락장 애들은 지금 꼬리 내렸냐 지금 완전히 꼬리 내린 거 아니에요 완전히 꼬리 내린 거 아니고요 언제든지 불씨는 살아남아 있고 아직까지도 그 힘의 압력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지난번에 뭐 2400 거의 2500 가까이 왔죠 거기서 또 한번 판세가 뒤집어질 수 있어요 2382 거의 95도로 급등하네 95도로 제가 지난주에도 시향분석을 해 드리면서 상승 상승 그러니까 매수하려고 하는 이 상승의 힘이 장을 지키는 것으로만은 절대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고 공격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힘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처럼 오늘 아침처럼 이게 보시면 지금 조종 없이 그냥 그냥 힘으로 밀고 올라가잖아 그냥 거의 직선으로 거의 뭐 한 98도 병사로 막 이렇게 밀고 올라가 줘야 돼 조종을 받아도 조종을 받아도 이렇게 짧게 받고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 힘이 계속 유지가 돼 주면 추세가 상방으로 다시 강하게 가겠다 라는 것으로 일단 인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힘이 점점점점 줄어들만 안 돼요 지금 시간 이후로 시간이 자꾸 추세가 죽으면 안 된다 아직은 상승 추세가 유지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턱걸이 줌에 찼어요 아까 제 2376 그 다음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지금 2382.57 까지 쳤는데요 이제 턱에 줌에 찼어 이제 방법은 지금 시간 이후로 잘 보세요 지금 시간 이후로 올라가면 매틱이나 올라가냐 아니면 여기가 오늘 꼭지냐 여기에서 이제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고 또 돌파를 해서 어 다시 조정이 오더라도 조정이 오더라도 이렇게 지지 받고 직전 전 저점 고점을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은 쉽게 올라가기가 어려운 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2382를 지금서부터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으로 아침 시왕 2부 마무리 할 것이고요 자 마무리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들으시면서 장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